로데론 신공 이 나약한 인간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더군 그렇다면 스커즈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한다는가? 다른 놈들과 다르게 말이지 날 조롱하지 마라, 공포의 권규야 오크가 실패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놈들을 찾으면 내가 직접 벌할 것이다 사실 그 일 때문에 왔다 오크가 이 대륙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뭐라고? 그게 확실한가? 만노로스, 내 말이 틀린 적이 있나? 적어도 내 직속 부하든 언제나 믿을 만하지 오크들이 칼림두어에 상륙했다 하더군 칼림두어? 대체 거기서 뭘? 헉, 그래봤자 오크들은 내 것이다 놈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내가 자제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주인은 나다, 만노로스 그 사실 잊지 마라 우선은 제멋대로인 오크들을 지켜보며 기다려라 비록 한 번 실패하게 냈지만 다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테니 대족장님, 이 황무지를 일주일째 돌아다니고 있는데 켄타우루스와 돼지 인간들 외엔 상대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패기를 시험해볼 진정한 적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루함과 강렬한 태양이 우리 모두를 초조하게 만드는구나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 첨술가를 만나면 모든 게 뚜렷해질 필요 저기를 때로 하겠습니다, 대족장들 인간들과 전투 중입니다 뭐라고? 록타로 가르! 헬스크립을 도와라! 지독한 오크놈들 감히 이 대륙까지 쫓아오다니? 숨이나 뛰어둬라, 인간아 내가 너의 사지를 짓는 순간 비명을 지를 때 필요할 테니 노클레가, 노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정량들이 도웅하는 물되지 마라 에이, 라자! 노클레가, 노까! 무슨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한가요? 알겠습니다 네, 족장님 무슨 일이죠? 어디엔 뭐 찍겠는데요? 거의 합조 도움이 필요한가요? 마시, 대체 무슨 일이오? 그리고 이 인간들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요? 우리와 비슷했네, 형제여 보아하니, 프라우드무어라는 가냘픈 여자가 놈들을 이끌고 있더군 그 여자의 군대가 북쪽으로 향하는 길을 봉쇄하고 있네 음... 그래도 우린 그 길을 지나야 하오 기지를 건설하는 농원 사냥꾼들을 보내 주위를 정찰할 테니 그때까지는 인간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그러겠네, 대죽장 ACH pot 킥 철 펜 맙제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문다부 명예를 위하여 좋아 작업 완료 네, 기꺼이 합조 네, 일하자 일 네, 기꺼이 합조 금이 더 필요합니다 작업 완료 일하자 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대장님 구불대지 마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문다부 좋아 문다부 명예를 위하여 음 문다부 좋아 문다부 명예를 위하여 좋아 문다부 작업 완료 명예를 위하여 좋아 명예를 위하여 노클레가 노가 네 기꺼이 합조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구불대지 마라 정령군이 공유하는군요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구불대지 마라 대족장이다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문다부 노클레가 노가 노클레가 노가 명예를 위하여 문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문다부 음 명예를 위하여 조아 조아 명예를 위하여 조아 명예를 위하여 조아 작업 완료 조아 네 네 네 대장 근처에서 다수의 인간 야영지를 목격했습니다 북쪽에는 기지의 보호를 받는 고블린 연구소도 도착할 수 있더군요 흥미롭군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면 고블린들의 비행선을 이용해서 길 위로 날아갈 수 있겠어 준비 완료 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네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좋아요 좋아 일하자 일 기꺼이 합주 무슨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네 할 수 잊고 말고요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꿈을 대지 마라 연구 완료 네?" 1라운드 인간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대족장님, 전쟁론의 부족이 대족장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젠장! 이렇게 된 이상 싸울 수밖에 없다 방어를 강화해라 엘스크림은 내가 나중에 문책하겠다 아유, 좋아 할 수 있고 말고요 연구 완료! 동맹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출진의 복수를 뭡니까? 작업 완료! 네? 네? 기꺼이 합조 좋아요, 좋아 청령들이 동요하는군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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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졸진의 복수를 기꺼이 합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innocent 배구 장면로 5% 에이 너도 최고 8% 뺏죠 뺏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온다부 누굴 처치할까요? 무슨 일이죠? 네? 구불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로클레갈 노갈 무슨 일이죠?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온다부 조울진의 복수다부 좋아 딱 응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족장 대족장님 전쟁롤의 부족이 또 다른 인간 야영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인간들과 영원히 싸워야 하다니 히힛 작업 완료! 무슨 일이죠? 기꺼이 합조!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도움이 필요한가요? 업그레이드 완료! 꾸물대지 마라! 내 몫은 어디에? 로클레갈! 좋아 뭘 원하십니까? 꾸물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어? 고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쪽은 정렬! 도움이 필요하니까 승리할게요 도움이 필요하니 소지나 로클레갈!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쪽은 동룹이 필요하니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네? 할 수 있고 말고요 더클레가 요갈! 좋아, 명예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가요? 연구 완료! 네? 일하자, 일! 좋아요, 좋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어떻게 되요? 그거만 참을 수 있는지 가로기, 배만을 잘하고 있으나 저거, 막상에 잘하셨을 때 도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하 이렴할게요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해야만god 명예를 위하여, 누군다보. 명예를 위하여, 할 수 있고 말구요. 또클레가 어디로 갈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누굴 처치할까요? 뭡니까? 누굴 대지 마라. 좋아. 누굴 처치할까요? 우회하게 해줘. 응? 뭘 할까요? 억지앉! 싸고 있는 거 겨우! 계장면, 죽일 시간이다. 어디로 갈까이? 야아아아아. 정령들이 동요하네. 좋아. 명예를 위하여. 그의 영이! 계장면, 뭘 원하시네가 바로, 대족자를 해? 히힛 히힛 어? 다 띵고 옵니깐 우회하게 해주고 소클레가 녹아 물되지 마라 말씀만 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 이제 죽어라 소클레가 녹아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노클레가 녹아 발송만 하십시오 정님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네 족장님 물되지 마라 무슨 일입니까?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응 내 칼을 맞봐라 무슨 일이죠? 내 목숨을 호드에 좋아요 좋아 할 수 있는 말고 필요합니다 좋아요 좋아 말씀만 하십시오 네 족장님 뭘 원하십니까? 응 응 물어라 말씀만 하십시오 꿈을 대지 마라 네 족장 완료 응 작업 완료음이 필요한가요? 할 수 있고 말고요 네 좋아요 좋아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대빈 할 수 있어요 히힜 wicht 진가 나 히에 이동 아 내 목숨을 호두에 버려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족장님 작업 완료 내 목숨을 호두에 기꺼이 합조 정령들이 동요하여 물되지 마라 문답 또 클래가 명예를 위하여 물되지는 않으니 정령들이 동요하여 정령들이 동요하여 정령들이 동요하여 누굴 찾지 클래가 녹아 음... 문답 무슨 일입니까? 정령들이 동요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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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완료 무슨 일입니까? ㄷㄷ 꿈을 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문다부. 네? 일하자, 일. 기꺼이 합조. 작업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대중장이다. 대중장이다. 명예를 위하여. 로클레가 녹아. 준비 완료.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명예를 위하여 문다부 작업 완료 명예를 위한 일이죠 좋아요 좋아 준비 완료 기꺼이 합조 노클레갈 노갈 불격 준비 완료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최후를 맞이해라 정령이 나 더러워 정령이 하네요 용말로 첫이라 wounded 러킨나라 스웨스가 이곳 왜 이러내 일하자, 일. 기꺼이 합조. 할 수 있고 말고요. 네, 족장님. 네? 기꺼이 합조. 무슨 일입니까? 네? 욕타. 물대지 마라. 응? 점점. 욕타. 응? 네, 결승밥봐. 네, 족장님.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개족장이다.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욕타. 욕타 맞고. 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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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굴대지 마라 무슨 일입니까? 노클레가! 노가! 내 족장! 굴 처치하라! 뭡니까? 내가 바로 대 족장이다! 굴대지 마라! 굴대지 마라 저 다짐을 시작할라 일본의 아파트는 굴대지 마라 그ves 너가 도전해져 굴대지 마라 굴대지 마라 굴을 전부 굴대지 마라 굴은 다 젖은 사라지는 왼쪽 ㄷㄷ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적장님 적립이 오용하는 뭘 원하십니까? 적립이 완료 로파 다 이제 죽어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절기 완료 절기 완료 할 수 있고 말고요 무슨 일입니까? 오클레가 독갈 말씀만 하십시오 정령들이 도움이 무슨 일이로 할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슨 일이죠? 흠 ㄷㄷ 히힛 어?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 말씀만 하십시오 음? 무슨 일이죠?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업 완료 대족장이다 작업 완료 네? 일하자 일 할 수 있고 말고요 좋아요 좋아 네 족장님 무슨 일이죠? 기꺼이 합조 기꺼이 합조 기꺼이 합조 기꺼이 합조 기꺼이 합조 히힛 내가 바로 해족작이다 네, 종료! 음! 문제없습니다 길이야!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뭘 원하십니까? 내가 바로 대족작이다 네? 할 수 있고 말고요 뭐?! 도움이 필요한가요? 작업 완료! 일하자, 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누굴 처치할까요? 대장보부, 록타르! 구물대지 마라 도움이 필요한가요? 정녕만 공유하십시오 준비 완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구물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좋아 준비 완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문다부 구물대지 마라 발격 준비 완료! 내 목숨을 호딩해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정녕은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이만큼은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내 목숨을 호딩하십시오 히힛 히힛 아군이 공격했습니라! 맥락받는 중 영해를 위하여 무슨 일이죠? 일하자 일을... 발격 준비 완료! 내 목숨 곧 이다! 힝힝 히힛 기꺼이 합조 로클레가! 로가! 무슨 일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 칼을 뽑아라 불격 준비 완료 약속을 남아있죠 그래서 다 많이 흠뜯이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first. 이 칼을 뽑아라 전자에 대한 칼을 뽑아보기에 그 칼을 뽑아볼 수 있는 곳으로 설격 준비 완료! 록타, 무슨 일입니까? 작업 완료! 문제 없습니다! 노클레가 안농나? 내 칼을 맞바라! 뭘 원하십니까? 의진의 복수를... 네? 할 수 있고 말고요! 무슨 일이죠? 좋아요, 좋아! 할 수 있고 말고요!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설격 준비 완료! 해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붐헤버를 위하여! 눈물 내지 마라! 내 목숨을 오드해!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내 족장이... 불격 준비 완료! 재능이 불러요! 그리운은 공격 준비 완료! 나의 적금 작은 거! 어이힝! 내 목숨을 오리게! 에어힝! 내 목숨을 오리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넌 이 목숨을 오리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주! 노클레갈! 노갈! 네? 할 수 있고 말구요! 아무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하니 작업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할 수 있고 말고요. 네, 족장님. 작업 완료.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대단하시키ться warto입니다. 편의점이 해줬 점의оль 암פר 아이템 으음 작업 완료 켁 일하자 일 물대지 마라 말씀만 하십시오 으 으 테리아 로클레가 녹아 으 불격 준비 완료 으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조하 명예를 위하여 작업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주 일하자 일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온답 내 목숨을 호들게 무슨 일입니까? ㄷㄷ 불진의 배가 바로 해족자이다 내 촉감기! 증언대지 마라 불진의 배가 바로 해족자이다 히힛 아, 이 소리를 잡지 말라 네, 기꺼이 합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요 으응, 정정 네, 족장 너로 흠 흠 말쓴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방 포스 갈들 것입니다 음... 명예를 위하여 무슨 일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네? 쩍쩍, 응? 노클레가, 노깔! 좋아 말씀만 하십시오 명예를 위하여 정략 어떤게 될지 정략 정략 드디어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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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히힛 으흐흐흐흐 흐흐흐흐 명예를 위하여 꿈을 대지 마라 흐흐흐흐 명예를 위하여 노클레가르 녹아 무슨 일입니까? 청량들이 공용하는... 노클레가르 녹아 내 족자 어디로 갈까? 내가 바로 대 족자이다 물되지 마라 무슨 일입니까? 팔려볼까? 청량들이 공용하는군 흐흐흐흐 내가 바로 대 족자이다 무슨 일이죠? 네? 기꺼이 합조 정량들이 공용하는군 정량들이 공용하는군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내 목숨을 호드해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꿈을 대지 마라 내가 바로 대 족자이다 뭘 할까요? 내 족자이다 뭐 제 족자이다 저게 툼 헤머를 위하여! 툼 헤머를 위하여! 흠!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무슨 일입니까? 노클레가! 노가! 발격 준비 완료! 말씀만 들으십시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노클레가! 노가! 왠지? 가! 이불 대지 마라! 무슨 일입니까? 출진의 복수! 발격 준비 완료! 노클레가! 노가! 온다부. 좋아. 명예를 위하여! 조일진의 복수 퀴즈 흠...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위험하다고? 무슨 상관이야? 알겠어! 전 상력해라! 알겠어! 전 상력해라! 음, 뭡니까? 어디로 갈까요? 음, 뭡니까? 알겠어! 비행선이 있으니 내일 아침까지 돌발톱 봉우리에 도착할 수 있을 거요 흠, 진정한 전사라면 간단히 인간들을 뚫고 가겠지 그럼 마시, 얼마 남지 않은 이성마저 잃어버렸소 인간들을 내버려 두라고 내가 직접 명령하지 않았어 대체 뭐가 문제요? 내게 설교하려 들지 마라, 애송이 아니, 이 하찮은 인간들은 죽어야 한다 느껴지지 않나, 스랄 예전처럼 악마들이 가까이에 있던 것처럼 그대와 그대 부하들이 무엇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피에 굶주린 이런 광기를 나는 감수할 수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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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네 스랄 자네가 오라 내가, 내가 자제하겠네 그런 위험을 떠안을 순 없어, 그로마시 부족을 이끌고 북쪽 숲으로 가서 정착지를 마련해 주시오 점술가를 만난 후에 그대를 찾으러 가겠소